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구계한 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구계한 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어서 나라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어도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어도 나라가 산다며 아 쓰지 간다 아 나 développ다 아 내 형아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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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응원 많이 당겨주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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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향한 일평단심이라 다시 줄이 있으랴 다시 환기 바랴 응원 많이 남겨주세요 응원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ту weeks 가ью 질 nutrida 아직 안 Racing 일을acs 시작 Hate 갑자기 사igue 아침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화당 화이팅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동지님들 아우 최민님 감사합니다 서재 송지질이요 두려웠던 바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자 봄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하신 분들은 무대 중심으로 지금부터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3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착하신 분들은 빨리 무대 중심으로 다시 밤길로 가자 다시 밤길로 가자 공통의 가난에 서자 공지들이여 무려워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난에 서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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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단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 도착하신 분들은 무대 중심으로 오셔야 우리 당원 동지 분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무대 중심으로 유튜브 선생님들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라 우리 공화단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라 우리 공화단 자 우리 사무처 지발들은 계속 당원 동지들이 도착하시면 되고 싶어 우리가 다음 영상으로 함께 티켓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였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 여러분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응원 한마디씩 우리 공화당 화이팅 이런 응원 우리 궁지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레드피쉬님 후원 10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궁지님 최고입니다 도착하신 분들은 모두 인도에 계시지 마시고 차단쪽으로 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쪽으로 빨리 내려오세요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재인 사파복구의 변성과 더불어불당은 공천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환전한 복제일로 들어주십니다 국민을 권지하는 악화의 복제품은 반드시 결쾌되어야 합니다 공천국 경사반제 사일리 복제가 문재인 퇴직시퇴가 35원시 만월당 벡상민 등의 밤도 결쾌합니다 신재인 자파복구가 등록하고 고층걸로 반대가 bumped 지나가신ksi 인기와 경제적지 연상min 군영화당에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공개관왕 150명 여러분 많이 감사드려 공학농 공학농 신고농 날개 아픈 봉황아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덫을 민초들이 풀어주고 있구나 아무란 시간을 지나 어둠이 흩어지거든 저 멀리서 바니 같은 서광이 비춰지니 좁은 날개를 펴고 하늘은 날아올라라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공황이란 거 힘겹기도 했구나 운하기도 했구나 누굴 위해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았나 아무란 시간을 지나 어둠이 흩어지거든 저 멀리서 바니 같은 서광이 비춰지니 좁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올라라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공황이란 걸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공황이란 걸 너는 공황이란 걸 네네 이러한 날이 들여서 고맙게 아무튼 맞아 수고하니 나의 소원 네 푹 나의 노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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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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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옆에 있을게 하나운 내 일에 모든 걸 걸어 우리가 있잖아 영원히 홍콩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우려워하라 니가 반드시 뛰긴다 황! 황!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봉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단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홑! 홑!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나라가 산다며 오 이슬같이 비꼬히 주물들이여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몽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오 이슬같이 비꼬히 주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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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슬같이 비꼬히 비꼬히 주물들이여 facet Ivieung 이슬같에게 밖에서 비꼬히 주물들이여 우리 공화당 봉지어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봉지어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봉지어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봉지어 모여라 우리가 방구심 빛나 봉지어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봉지어 모여라 우리 공화당 봉지어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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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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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린 공화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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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의 고파유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독재악법 중에 악법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이 독재악법이라 수없이 반대를 외쳤지만 문재인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위의 군림하였고 독재 문을 열었고 대한민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괴물기구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수사처 검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사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하였는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이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최애 선제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무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해져 문재인 정권을 공허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유하는 문재인 독재의 도구로 절약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개국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이 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십시오 정권 비리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폭정을 보십시오 천문학적 나임 옥티머스 비리의 몸통이 청와대를 항하고 있는데 수사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십시오 공문에게 너 죽을래 하는 문재인 정권의 조폭보다 더한 행태를 보십시오 5.18과 관련해서 국민의 입도 벙글하지 못하게 하는 법 기업을 골감해는 규제와 노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법들을 무자비하게 통과시킨 모습을 보십시오 시장경제를 파괴시키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절망에 받들었음에도 어기양양한 문재인 정권을 보십시오 도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문재인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상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고 반민주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공수처의 공수처장을 문재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제 문재인 독재 자파 독재를 갈수록 더욱 폭력적이고 갈수록 더욱 폭압적으로 될 것이 불을 보듯 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외국국민여러분 공수처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남의 이야기가 더욱더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 장석급 장교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등 7천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직계 좀비속도 포함되고 퇴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수사 범죄가 국회 범죄를 초월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 직무범죄를 포함시켜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정부부처 공공기관 힘있는 권력기관까지 손에 넣고 독재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독재악법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국민이 무섭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독재악법 공수처법을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결코 태어나서는 안되는 악마의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이 공수처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거부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한 사회주의국가 독재국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공수처를 이용하여 국민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공수처법을 단호하게 철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열매를 따먹는 좌파 세력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될 것이며 386 운동권 좌파들의 눈치 보는 나라가 될 것이며 기업이 아니라 노재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는 존재로 절약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갈수록 타락해지고 있고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그녀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독재악법이며 국민 통제법인 공수처법을 단호히 반대하며 악마의 법 공수처법을 철폐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서 자파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 고화당이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우리 고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재석방본부 대표 허팽환 우리 고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재석방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성명서 낭독에 수고해 주신 구상모 대구시당 부위원장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여러분께 소개드릴 분은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것 같은데요 전 건국회 회장 역임하셨고 우리 고화당의 현재 상임고문으로 계십니다 임덕기 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대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나라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선에 물러나도 젊은이들이 나서서 이 나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리라고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 있었는데 자물값 수가 없어서 다시 여기 왔습니다 공수처 이 이름 자체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공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수병은 미친 개한테 물리면 전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공수병이 지금 전 국민을 괴롭히려고 전 국민을 단합하려고 이 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도 국민들 눈치를 보질 않아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때 살아봤고 제1공화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대통령 최하에 살아봤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국민 눈치도 안 보고 독재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하기야 본인이 선거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약속을 지키는 모양인데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 내가 온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분서법인데 우리 서민들하고 무슨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법의 대상이 아니다느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금사 고위공직자를 만배로 움켜쥐게 되면 그 영향은 마지막 우리 국민들에게 독재의 맛으로 다가오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조은진 위원님이 홀로 국회에 공단 앞에서 천명을 치고 수없이 투명을 하는데도 소위 야당이란 사람들도 누구 하나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고 보면 그 사람들도 꼼짝없이 이 법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을 날이 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체 무식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번에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낮추기로 통과했는데 또 한 가지 낮추기를 못한 게 있어요 처장만 야당 추천위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검사도 야당 추천위원이 동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을 마트리고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법 어디고 지금 그냥 검사 임명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된 야당이 통제하고 나서야 되는데 정말 믿을 데가 없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전에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거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범이 통과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100%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독재국가는 그 국민이 피해자지 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수처벅 또 한 번의 개정은 막아야 하고 이 법을 어기면서 저희들 마음에 드는 독자를 임명하는 것만은 목숨 걸고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함께 모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zn. 류 류 강렉 던져 불빛 부려워받 우리가 반드시 류 류 류 우리가 반대시 이길 바랍니다 오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봉지어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보야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보야라 보야라 손에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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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보야라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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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조당 조문선 위원장님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만 좋은 만만 착한 행동만 하고 살기는 우리에게는 이제 사치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공수처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자파덕재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회 군림하며 대한민국을 사회지로 몰아갈 것입니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힘있는 권력기관까지 손해놓고 독재를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독재학법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문재인 독재학법 공수처법을 즉각 철폐하라! 즉각 철폐하라! 우리 공화당은 공수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애국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암흑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폭주하는 문재인 자파덕재정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국민 스스로의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자파덕재정권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기탈핵 세력은 역사의 죄인 반역자들입니다 보수를 자칭하고 우파를 자칭하는 국민의힘당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당 공수처 통가로 반문연대를 강화해서 당결을 말하는 국민의힘당 선거 때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한 국민의힘당에 우리 국민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사과하겠다라는 국민의힘당 그들은 국민들과 박근혜 대통령께 사과해야 될 대상이지 사과해야 할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 독재악법 중의 악법 공수처법을 우리 국민들은 거부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까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 파쇼 정권과 함께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민초들이 만든 정당 우리 공화당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원 고지 앞에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을 냅시다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조문성 경국대장 위원장님의 연설에 이어서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 역시 굉장히 반가운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의 교육연수위원장님이시죠 조신철 위원장님 여기 대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내주십시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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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러분 대구개도시 대구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식 이성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봅시다 현직 검찰 은성렬이가 현직 대통령 박건혜 대통령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 3명도 수사했습니다 검찰을 가지고 대통령도 탈핵한 놈들인데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반대자를 다 죽이겠다는 독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은 대구를 대구를 죽이겠다는 법입니다 왜 정복자파의 가장 적대세력인 대구를 죽이겠다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러므로 대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대구요 일어내라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박정희 양과 유경수 군이 1900 1900 오시면 결혼할 지역입니다 제가 박정희 양과 유경수 군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대구시장 허헉시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해서 후퇴할 때 비록 잠깐이지만 대구 계산성당에서는 우승 바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의 결혼이 한강 기장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MF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딸이 대구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50년 12월 10일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결혼한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 우리 대구의 또 다른 정치인 이렇게 거리에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투쟁한 조원진 대표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작년에 천막 투쟁을 했고 다르기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의와 진실 때문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참고 인내하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내해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앞장서서 싸워주는 주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싸울 수 있도록 대구의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대구가 일어나면 부산 하마솥이 뒤집어집니다 대구가 일어나면 포항이 일어나고 울산이 일어납니다 대구가 조원진의 대표님과 우리 고가당 도와주면 보며 기절에 춘천도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인천의 앞바다에 상륙작들이 일어낸 것이고 그리고 수원의 발달문에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 위대한 대구의 역사 다시금 오늘 12월 12일 우리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고관영을 도와주셔서 이 진중 종목 좌파 독재 무너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수처법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공수처법은 뭡니까 자기네들은 마음에 안 들으면 수사하고 아부하고 딱딱거리면 살려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라덥니까 실력 얻는 놈들이 아부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되고 실력 얻는 놈들이 아부해서 대부분 당되고 실력 얻는 놈들이 그 어묵 감독원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대구가 눈치 봤습니까 언제 대구가 아부했습니까 대구는 점점 당당하게 세계와 싸워서 한강의 기적을 빌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당당하게 경쟁해서 당당하게 경쟁해서 사업하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진급하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해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30년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되면 젊은이들이 실력을 쌓이려고 하지 않고 아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아부하듯이 일제시대에 총독부에 아부하듯이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대구의 청년들이여 깨어나세요 대구의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점점 당당하게 실력을 가지고 세계와 정정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공수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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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하고 그런 치사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대구의 청년 대구의 시민들에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에 살지만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대구 시민들을 존경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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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구가 일어나고 대구가 도와주면 이제 조원진 대표는 일개의 지역구가 아니라 바로 전국구의 역사를 바꿀 12.12 사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반도 도구의 안나를 양양하누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구의 안나를 양양하누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친만위대 반만위대 공수촌을 피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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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같이 강아지, 우리 와서 소명해라. 한국의 공화당에 우리 공화당이 바로 여러분, 공화의 세계는, 공화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활인 생활공동체를 지켜내고 여러분의 일상을 보호할 정치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법과 공정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견했습니다. 만행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번만 반대했습니다. 울부짖고 외쳤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4년간,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4년 동안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법과 불공정함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일일이 열과하기에도 기억력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조국, 연미향, 최근에 정말 우리가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은 추미애, 윤석열,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과 불공정함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과 불공정함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문재인 자파독재정근이 12월 10일 드디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공수처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자파독재정근이 장기적으로 영원히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싶어 만든 마지막 법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들의 모든 3구 계층들을 관리, 강독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당을 누가 임명합니다?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공수처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한 불법과 불공정의 나라로 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인 생활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일상을 보호할 정치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해온 것처럼 그 투쟁을 이끌어온 조은진 대표와 함께 우리 세상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그들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가치 법과 제도의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2016년 아무도 그 법과 공정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기겁하게 숨어버렸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반대팀 하나만 던지고 의사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를 대변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국회에 앉아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흥청망청 포퓰리즘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의 독재학법 국수정법 필겨라 신반무제 반문이제 국수정법 필겨라 문재인의 비리를 덮으라는 국수정법 필겨라 자유발설 국수정법 국수정법 필겨라 우리 공화당과 함께 조파국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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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로 전하며 조파국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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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뿔팀터 마찬가지 총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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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룬 방문의 대통령을 즉각 금방하라 우리 공화당법제 조합룬 대통령을 고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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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고 시작했습니까 누가 조원재 상위탐행에 맞서 태블릿 PC의 진실을 살펴기 위해서 누가 어느 누가 그 오랫동안 다행시 그랬습니까 조원재 그 어느 누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 어느 누가 태극기 미초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눈물이 없기 때문에 하고 조원재 바로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시라고 합니다 공화당과 함께 우리 공화당의 조원재 대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큰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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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야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야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야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태국 시민 여러분 드디어 문재인이가 발통을 다 덜어냈습니다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독재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라임 옵티머스 사건 하시잖아요 라임은 2조원 옵티머스는 5천억입니다 라임 옵티머스는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권력개이트에요 권력형 비리라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문재인이가 지정하는 사람이 공수처장 되면은 서민들 돈 1억 5천만원 부정부패로 말하는 놈놈들 거기에 권력으로 누워준 놈들 청와대에 맡겨서 언제 검찰 수사받을까 벌벌 떠는 놈들 문재인 덜거지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가는 거예요 그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한테 그 피해가 다 돌아갑니다 문재인이가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은 노무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겠다 문재인은 절대로 권력개이트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노무현같이 자살하는 경우를 막겠다 이것이 대깨문의 생각입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 보다 권력형 게이트가 없는가 울산시장만 하더라도 지친구 시장시키려고 판결문에 보면은 문재인이 얘기가 15번 나옵니다 15번! 그런데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현재 있는 검찰들도 눈치 본다고 수사를 멈추고 있는데 공수처장 문재인이 딸랑이가 공수처장 되면은 그 수사권 공수처로 넘겨라 그러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피어올려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수호했던 대한민국은 그 많은 역경 속에서 그 많은 역사의 부침에서도 정의롭고 진실된 나라로 살아온 거예요 부정부패하는 놈들은 감옥을 가야 된다 국민을 속인 그런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감옥 가야 된다 거짓을 하면은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었어요 문재인 정권 소위 말하는 촛불구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너진 거예요 진실한 대한민국도 정의의 대한민국도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자랑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5천년 역사를 위대한 역사라고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대한 역사도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왜? 그날의 탄생이 그날의 문재인 정권의 시작이 바로 거짓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재없는 대통령에 대한 거짓으로 선동하고 조작하고 업무를 가지고 죄없는 대통령을 단에 지켜버린 거짓의 정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거짓의 정권에 지금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뭐 7천명 되는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관련되니까 서민들 상관없다 판단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라임옵티머스만 몇십만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에요 권력형 게이트를 묻어버리면 맨놈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직격탄으로 죽여버린 이 부정부패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묻히는 나라 거짓이 진실보다 앞서는 나라 불의가 정의를 묻어버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로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유를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파 도착발경이 세력들 한줌도 안 되는 이놈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쳐박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힘이라는 용기없고 비굴하고 권력에 불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법에 보장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이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칩시다 문재인이라고 얘기하면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독재자라고 얘기하면 문재인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문재인을 그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문재인 독재자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독재자 문재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자를 신북 종북 세력들에 의한 이 문재인 정권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주운 음악의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침묵투쟁하는 이유를 이제는 너희들이 알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K강력 K강력 자랑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내년 여름 지나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 중국 베령 코로나 다 잡는다고 해요 지금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은 내년 여름 되면은 유럽은 코로나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고 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이 지금 난리인데 내년 여름 되면은 미국도 코로나 없는 나라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내년 여름까지 백신조차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한 나라가 해버렸는데도 K강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문재인의 거짓말 K강력을 믿고 그렇게 문재인을 믿어주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K강력은 거짓입니다 K강력은 국민을 속인 거짓이에요 오늘도 유럽이나 미국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를 받으면은 코로나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숫자를 줄이면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K강력의 실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내년 여름까지 코로나를 완전히 폐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하면은 2월 달에 인정도 안 된 백신 맞기 시작한다 이런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제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코로나가 중국 배려 때문에 집회를 100명 미만 밖에 못한다 그것도 대구하고 부산 외에는 다 막아놨어요 전부 다 10명 안쪽으로 기자회견만 해라 국민의힘의 주호영이가 장애투쟁한다고 선언했어요 그 들어갔는 사람 보니까 이재호도 들어가 있고 안철수도 들어가 있고 홍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풀입니다 사람 한 사람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방역, 폐 방역 자랑 안 한 때 장애 집회하겠다 장애 집회하면은 오늘 같은 날이라도 좀 나와서 해야 되잖아 오늘 필리포스터 한다고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쇼예요 필리포스터는 시간만 끄는 겁니다 작년에 작년 제가 국회에서 38일간 천방 투쟁할 때 그때도 필리포스터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들 속인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보기 좋게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멋있게 잘했어요 나라가 당황하고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전반적인 자영업자들 다 죽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줄 서서 역할 잘 끝내고는 나와가지고 자기가 부정하겠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진실의 현황을 너무나 많이 아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다 망했다고 대한민국이 다 망하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더 이상 믿지 말자고 이제 다 망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구의인가 무엇이 용기 없는 정치인들의 속임성과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4년 5번의 겨울동안 투쟁을 했는 그 결실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들께서 출퇴 출퇴을 날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고요 불의 불의가 권력을 지고 마음대로 희들으면 국민들은 그 불의와 당당하게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주어진 역사의 책무고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한발 앞서서 이 거짓을 알고 이 불의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한테 똑똑히 보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심장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달아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끝장나는 그날까지 동지들이여 두려움 없이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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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정당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다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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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원의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인 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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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이여 국민들이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다 함께 그런 나라를 위하여 함께 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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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날씨가 사늘한데 참석해 주신 외국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진을 시작해서 2부 행사를 행진 마친 다음에 2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준비되셨습니까? 강당하게 대구 시민들께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유파의 투사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공화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여러분이 함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다시맛길로 가자 다시맛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 행진이 시작될텐데요 지금부터요 그대로 이렇게 세줄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행진하시는 동안 계속 부탁 말씀 드리는데 마스크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앞뒤 간격 좌우 간격 충분히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일께 성조기 회수해 주십시오 자 좋은 날씨에 살아 열심히 봐주신 우리 진세형 최고위원에게 여러분 환영을 부르세요 네 자 대구시당 대우키 집회에 본부에서 잠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 20대가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1호차 가고 우리가 그 뒤를 위해서 여러분 행진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행진할 때 자 여러분 제 말 들리시죠 들리시죠 여러분들 행진할 때 지금 간격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이렇게 행진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흐트러지면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앞쪽에서 흐트러지면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이 간격 그렇게 유지하시고 여러분 행진 멋진 모습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국민 동제약법 공수처법 거부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절도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어요 아 소리가 작습니다 행진 안합니다 그럼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행진 준비됐으면 항성 한번 하겠습니다 체력이 빠져나가는 동안 여러분 3주 항성 5초간 발사 자 여러분 뒤에 저 두 줄 안했어 한번도 안했습니다 항성 5초간 발사 네 여러분이 감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잠시 질서정연하게 노래 들으시면서 이곳을 신속하게 빠져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학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순식간이 지금 들어왔어요 민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래주세요 다시방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무려워하라 우리가 반드시 뛰긴다 리삼 우리 공화당 봉지어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고기들이여 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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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빛나 고기들이여 호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고기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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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빛나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허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허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허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허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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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자 자유메살 국제정권 공수처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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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문제 우파휴제 공수처법 폐기하라 신북정권 국제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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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비리를 덮으려는 공수처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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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분노한다 독재정권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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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비리를 덮으려는 독재정권 공수처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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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무제 반문유죄 공수처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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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정권 막지 못한 국민의힘 해체하라! 총불크메터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서민경제 박탄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오매불모 북한사랑 문재인을 끌어내자! 서민경제 박탄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한국사랑 문재인을 끌어내자! 국민들이여! 우려워하라! 우리가 반드시 뛰어내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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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봉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단!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봉지여 모여라! 국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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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국민들이여! алась newative boom 중에 국민들이여!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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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청망청 포퓰리즘 미래세대 더 죽는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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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참사 안보 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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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일자리 참사 국민들은 분노한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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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비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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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비리를 덮으라는 고수첩법 절대 반대한다 친문무제 반문유제 독재합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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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장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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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첩법 조지 못한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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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지 않는 야당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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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분노한다 국제당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국제당 민주당 국제당 문재인 승강 물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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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저 보독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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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없는 대통령을 타락한 부영자들 배신자들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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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불난동 사기탈액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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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박부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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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없는 인민재판 잔인한 정치부복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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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명령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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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분노한다 저 보독제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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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저 보독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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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통 보수파 정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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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양양 하루가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면 어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북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자유맨설 독재합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국민통제 독재합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한국판 모의부 공수첩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은재인의 독재합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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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합법 안치부권 국민의힘 해체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독재당 민주당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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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권 독재 정권 문재인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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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민경제 파탄되는 문재인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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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ication 문재인은 폐지하라 폐지하라 lasting restorative 공수첩법 cor Maid 백지하라 Gaza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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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ter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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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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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 서민들이 죽어간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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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민부격차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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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을 말살하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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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매불만 북한사랑 친독전파 독재가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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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셔라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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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독재한법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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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전파 독재에 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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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로 하나 되어 다 함께 투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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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통보수파정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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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통보수파정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일 백번 고쳐주건 백골이 쥐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백골이 쥐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공지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 백번 고쳐주건 백골이 쥐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평탄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지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공지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친북자파 국제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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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테러시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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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북한별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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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평화 가짜 민주 가짜 공정 반자 정의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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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청망청 포퓨니즘 미래세대 다 죽는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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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 선인들은 분노한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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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일자의 참사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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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전자 여러 손동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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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복자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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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공화국 구도덕한 비협심의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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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비리를 덤프라는 공수첩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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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무제 반문무제 독재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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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메살 독재한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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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정 문재인 문재인 독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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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독재장 신북정파 독재정판 문재인은 퇴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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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영광당 문재인은 퇴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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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라 퇴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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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가난의 도전 공기들이여 공기들이여 무려워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봉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고마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분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분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분출하자 우리 공화당 공기들이여 모여라 wi- accumulated 바쁘신 필라 앗, 바쁘신 필라 raus, Thriss! 찬란한 대한민국 질투 53ient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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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공화관 민주주의 파괴하는 독재한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자유물살 독재한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공수천법 막지 못할 무등격한 야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문재인의 독재한법 국민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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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자포독재 장기집권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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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독재한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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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자파 독재각관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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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문제 우파 유제 공수천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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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발설 독재한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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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참선 압복한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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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도시에 대한 국민들이 죽어간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영등초학의 일자리 참석 청년들은 운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생폭탄 부당산 정책 문재인은 퇴진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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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소개한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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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대구 시민들이여 일어나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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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손으로 저파독재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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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한법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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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감 없는 야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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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독재한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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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서부한다. 공수첩법 폐기하라. 칠북자파 국제각관 문재인을 끌어내자. 서민경제 다중에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세금국산 부동산정책 서민들이 죽어간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구계한 나를 양양하누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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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of thereof say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친북정포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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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포독재 장기증권법 국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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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무제 반문유제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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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독재학법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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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무제 우파유제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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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합의 없이 동지한법 통과시킨 동지당 민주당은 해치하라 동지한법 막지 못한 무능력한 국민의힘 해치하라 사회주의 획책하는 새빨간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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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박이니 문재인을 끌어내자 최국자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의 독재학박 국민을 거부한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독재학박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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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파 독재에 맞서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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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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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파 독재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자파 독재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파 독재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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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구계한 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북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꺼이 죽이리라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꺼이 죽이리라 아 이슬같이 비꺼이 죽이리라 네 시장 상인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리공화당입니다 서문시장은 그 이름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전국민에게 유명한 곳입니다 벌써 박근혜 대통령님을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죄 없이 4년 동안 오게 계십니다 사기탄회기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공화당은 지금까지 탱용길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여와 좌파독제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께서 우리공화당과 함께 투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구호해주십시오 탄핵무여 탄핵무여 무죄석방 무죄석방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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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고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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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인신강금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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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없는 인민재판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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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인권유림 석방 중단하라 재현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무역 중각 석방 탄핵무역 중각 석방 중각 석방 박근혜 대통령께 가해진 사기 탄핵은 비난 1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파독재 문재인의 서술파란 칼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파독재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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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북조파 국제적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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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박탄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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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부실대응 국민들이 지망한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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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서민들 다 죽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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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빈부격차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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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없는 포퓰리즘 미래세대 다 죽는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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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복재자 문재인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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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평화 박자민주 박자북도 박자북도 박자북이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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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규의의 온성 권력형 규의의 몸품 문재인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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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국제약박 공수청박 폐기하라 신원주 부탁돼 후 진喸 문제 공수청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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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국제 장기지 판법 공수천방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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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맹들 공주천방 공수천방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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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천방 전시부터 국민의힘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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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감 없는 나라 국민의힘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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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중제 국민의힘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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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판에게 무역한 외식자를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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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인을 청완에 인성시켜준 낫자노스 위땅보수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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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원한답게 경과 복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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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들이야 고수의 정신으로 애국의 정신으로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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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국제 은재인에 맞서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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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조국을 위해 출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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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신국 전파 국제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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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 듣다 가라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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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손으로 독재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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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간혁자 통창 빨갱이 문재인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 douk 처단하자 홍콩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무려워하라! 니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봉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단!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기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공기들이여! 고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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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십니다! 바쁘십니다! 고여라! 바쁘십니다!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대구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서문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들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4년 동안 억울하게 오게 계십니다! 권력을 창탈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공화단과 함께 무능력한 민주당 이준대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보수파 정당 주쟁하는 야당 우리 공화단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지켜야 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무혁! 탄핵 무혁! 춘각 석방! 춘각 석방!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죄 없는 대통령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석방하라! 국민은 속았던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정치 보호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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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 당근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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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탈핵관략천탈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경제참사 안보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좌파독재 정기직검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문재인의 독자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권력형 규리의 몸통 문재인을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의 비리를 덮으려는 공수첩법 국민은 반대한다! 좌파독재! 문재인 퇴진! 좌파독재! 문재인 퇴진!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문재인은 퇴진하라! 중산층을 다죽이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문재인은 퇴진하라!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문재인은 퇴진하라!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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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일자리 참사! 청년들이 분노한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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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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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로rias 박용노 한국국토정보공사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봉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단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단 봉지여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니라 조국의 안나를 향양하두다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며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비몽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비몽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비몽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세금폭탄 부동산정책 문재인을 끌어내자 역대 최악의 일자리 참사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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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평화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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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독재 장기집법법 공수청법 폐기하라 침문무제 반등제제 공수청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권력형 비리의 운상 청와대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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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비리를 덮으려면 국수청법 국민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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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발갱이 민족의 벌력자 새빨간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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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독재 장기집법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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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독재 우파유제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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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악박 막지 못한 국민의 힘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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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자유민주의 독재악법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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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파괴은 공수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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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장과 함께 장파 독재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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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주범으로 내면은 살인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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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장과 함께 독재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끝나내자 끊어내자 끊어내자 전파독재 문재인 대신 전파독재 문재인 대신 신속전파독재정관 문재인을 끊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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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을 타러 권력을 찬성한 각각의 총력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탈락기로 하나 되어 전법국제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우리 동화당 함께 자유민국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대꾼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대꾼이 쥔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평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콩쥐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대꾼이 쥔포되어 대꾼이 쥔포되어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콩쥐들이여 콩쥐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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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사 안보판타운 문재인을 끌어내자 국민을 죽음으로 내보는 살인정권 살인마 문재인을 끌어내자 서민경제 반탄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세금 폭탄 엉터리 부동산 정책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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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일자리 참사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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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북전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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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희측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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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파 독재 장기직권법 공수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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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맥살 독재학과 공수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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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비리를 덮으려면 공수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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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끌어내자! 사회주의 해책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우리 공허정판기 좌파독재 끌어내자! 친반무제 반복해제! 국독재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내평무제! 니평무제! 고수천법 폐기하라! 국민을 통제하는 독재법 고수천법 폐기하라! 고수천법 저지못한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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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위중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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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허정판기 자유민족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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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포수파정당 우리 공허정판기 끝까지 기대하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신북자파! 국제자파! 봉제임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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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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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불난동 사기파에 죄없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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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복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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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강근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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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허정과 함께 죄없는 대통령을 구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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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판단자! 내란 손동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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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독지학박 공수천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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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장기집 건방 공수천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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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독지학박 국민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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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지학박 저지못한 국민의힘은 해치하라! 해치하라, 해치하라, 해치하라 민주당, 이중대, 국민의힘은 해치하라 해치하라, 해치하라, 해치하라 친만무대, 반박내자, 동지악방, 공수청방,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학화 동지의 맞고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사업길을 걸고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학화 동지의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다시 밤길로 가자 온통의 카나리에 서자 공기들이여 공기들이여 부려워하라 우리가 한두시 이긴다 우리가 한두시 이긴다 해치하라 호요네 송양 송을 잡고 호요네 봉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보야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보야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보야라 부러발 우리도 바쁘십니다 보야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보야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송화가 화이트 화이트 도구계한 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구계한 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입만 열면 북한배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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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파탄내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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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 압터리 부동산정책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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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선팀을 당기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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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청망청 포퓰리즘 나뭇간 거들란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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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해책하란 도착발갱이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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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독재 장기 집감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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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문제 반문유제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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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독장법 국민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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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맨살 독장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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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독재 장기 집감법 공수천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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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비리의 은성 문재인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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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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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 독재자! 중국 전파 독재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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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돈으로 독재자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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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터링으로 권력을 처탈한 독재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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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경제 박탄내는 역적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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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주고받아나가는 살인마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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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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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미래를 후소자에게 물려주기 위해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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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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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국민의 토대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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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북적방 공수천방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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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중재 장기직권방 공수천방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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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얻게 알아서 이겨나도 전파중재인의 수상 투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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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끌어내자 쓰라고 있는게 아니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라고 아직까지 저렇게 대기문들이 설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공허장과 함께 투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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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로 하나 되어 독재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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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겠다 알아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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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파턴들은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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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주범으로 대만한 살인마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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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일자리 참사 청년들이 일하고 싶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의 장기직관용 독재법 공수첩법 폐기하라 친문무제 박문예제 공수첩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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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전파 독재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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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북국민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전파 독재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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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안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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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옥티노스의 선액이 5천억입니다. 라임의 선액이 2조 가까이 됩니다. 이 모두가 성인의 돈이고 일반 국민의 돈인데 문재인 자파 독재의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이 권력을 가진 놈들이 라임 옥티노스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이것을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특권, 특권청, 권력청 비리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권수처 만들어서 권수처장 한 사람 만들어서 정치인들, 기업인들 잡아주는 거 저희들 반대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향후해서 서민들을 덩치고 부정부패했는 문재인 문바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을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움직인 사실이 다 있는 울산시장 선거도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친구, 울산시장 시키려고 대통령까지 개입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덮으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까? 뇌물한 품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 선동 조작 업무로 기획을 해서 첫째는 사회주의자들, 민노총 정교조! 이러한 자들이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옥 보냈어요. 오늘 1358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정입니까?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나라입니까? 자파들이 정권지고, 자기들의 비리는 덮고, 자기들은 호가호식하고, 조국이 따른 아빠, 엄마 때문에 혁권을 유지하고, 윤미향은 그 어려운 위안부 할머니 돈을 덩치고, 그런 자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제 불의는 불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대구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항상 어려울 때 정의의 편에 섰어요.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그렇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온갖 비리와 특혜와 대한민국의 협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자파 국제정권에 똑같은 부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동지들 추운데 나와서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 주도 쉬지 않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젊은이들이에요. 이제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지순정 여성 청년 최고위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 분인데 문재인 정권 돌아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정말 피끓는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의 연설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의 여성 젊은 청년 최고위원 진순정 최고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 최고위원 진순정 여기 대구 시민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되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루라도 점심을 빨리 살아야 고생을 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촛불 쿠데타 저희도 쿠데타라고 표현합니다. 촛불 쿠데타 권력 찬찰 이후에 나라에서 하고 있는 악행들을 한 번 보십시오. 악행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집권하고 나서 수어가 김이 남동화도 진다고 문재인이 날뛰니 문재인 따까리 좌파 쓰레기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여러분 목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손혜원 김정숙의 절친이죠.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로 시작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박원순과 오고도니의 속추행 조국의 아들의 딸의 입시비리 아직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리고 윤미향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윤미향의 보조금 횡령 여자 사기꾼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국민통제악법 문재인 좌파 독재 집권용 악법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말이 좋아 공수처지 고위공무원 수사처라고 말이 좋아 공수처지만 이것은 그들의 비리를 겪기 위한 독재법입니다. 수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적 제거용법이며 친문무제 반문유재법이며 내 편은 무죄 니 편은 유재 좌파는 무죄 우파는 유재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 법치가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판 고위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준 민주당 이중대 국민의힘은 국보수 파고를 대변하는 당이 아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울고 있고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문재인은 오로지 독재학법을 통과시키는 데만 현황이 되어 있고 민주당 이중대 국민의힘은 저는 오늘 대구에 와서 정말 놀랬습니다. 무슨 현순하게 포퓰리즘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수고가는데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 돌이 아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혈세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피가 피를 흘리며 땅을 흘리며 일하신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야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 두 단위가 아무런 개념 없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젊은 청년분들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인구는 한없이 줄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혜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10배 100배로 갚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발 고난의 행군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정신을 하루라도 빨리 차려야 고생을 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쟁하실 때입니다. 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문재인 발 고난의 행군 암흑의 시대 좌파 정령기 좌파 강정기에 우리 국민들이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설레받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땅에는 자기 안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국민 땅이가 내 길을 막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께서 방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좌파 독재에 맞서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저 서슬퍼른 문재인의 칼날을 거두게 하는 건 바로 국민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구 시민들께서 보수의 정치인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화당과 함께 추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의 회의 방역 핑계 코로나 독재 코로나 방역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제가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제가 왜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동성부에 계신 상인분들 왜 9시에 강제 영업 종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방이 감염병에 방을 피게 되면서 가게 영업점을 종료해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저 말씀드렸지만 KTX 전혀 거리 두기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혀 탑승자 명단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혀 발열 체크 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혀 거리 두기 발열 체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업에 대한 그리고 노조에 대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동성로 상인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공원장과 함께 싸울 때 내 재산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은 이제 사회주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파 독재의 길을 들어갔습니다. 공소첩법 통과되는 순간부터 문재인은 독재자의 길을 간 거예요. 문재인 독재자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부독재자 문재인 문재인을 끌어내자 자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끝장내자 우리 공화당의 젊은 최고위원 한 분 또 소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시험쳤잖아요. 우리 공화당에 과학자 한 분이 계신데 수능 400점 만점에 399점 받은 사람입니다. 포항공대에 수석 입학을 했다가 과를 바꾸면서 한양공대에서 자아전 장학금 받고 공학도에 길을 걷는데 연구소에 비리를 걷히다가 히쳐 나와서 우리 공화당에 나온 분이에요. 이성우 정년 과학도 이성우 최고위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자 달성군의 조직위원장 이성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 길을 걸어다닐 맛이 안 납니다. 길거리에 사람은 없고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그냥 슬픕니다. 요새는 모두가 다 힘들듯이 인상 쓰면서 거리를 지나다니고 남들에게 웃음을 한번 지어줄 여유조차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독재 치아에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게 됩니다. 문재인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고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을 만들지 않고 국가가 배급을 하는 사회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분배를 하고 국가가 일괄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는 사회 이 사회가 문재인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일에 지배라고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불과 4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자신들은 할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업종에서 일을 하며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없으나 젊은 사람들도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에 취업을 합니다. 그 일자리라는 것도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 유지하세요. 마스크 쓰고 다닙시다. 세상에 20대 30대 한참 공부하고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연애하고 집을 얻어야 되는 나이대 애들이 정부에서 주는 하찮은 일자리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줘야 될 만한 일자리들을 요새 젊은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국가에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일들을 하며 그렇게 사육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4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문재인 통치 4년 만에 나라는 국가를 다 사라져 가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제 살길 제 밖 제 배부르기에 바빕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야당이 이런 독재 정권에 투자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야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같은 좌파 독재 정권에 투자하지 못하고 항상 고개 숙이고 굴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항상 그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야당은 숨걸고 투자하던 그런 정치인들이 많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파 국민들이 정당 하나만을 믿고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믿음결과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투자할 수 있는 정치인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은 더더욱더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울 때입니다. 문재인 전체주의 독재정권에 맞서 잘못된 건 잘 못됐다. 이제는 정권을 가꿔야겠다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정치를 찾고 우리 스스로가 정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정당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구에 얼마 받아왔어요 몇십억 받아왔어요 를 외칠 때 우리는 국민 모두를 위해 국민 모두를 위해 임대주택을 짓고 어려운 자를 위한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던 그런 당입니다. 정치가 이제는 국민을 향해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한 이념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을 끌어내고 뇌 없이 1353일을 감옥에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우리 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 이성우도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자 달성군의 조직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은 항상 위대했습니다. 이 불의의 정권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횡포, 억압 이 불의의 정치를 마무리합시다. 마지막 길로 가자! 문통의 가난에 서자! 공기들이여! 무려워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 공화당 위대 국회의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공주여 모여라 희망자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불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불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불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더 이상 국제인 다파 독재 정권의 폭격을 그냥 충북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시당의 청년위원장 여러분과 같이 대구에서 공부한 친구입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대구시랑 우무성 청년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시당 우무성입니다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 제가 쭉 보니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로 많은데 경멸과 혐오의 눈길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추운 날씨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이분들은 적어도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4년간 투쟁해 온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나라가 이만큼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집권하면 경제 폭망 안보 폭망 국가 해체의 길로 들어간다고 4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그건 모르시면 여러분들 너무 너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태극기 독립군입니다 자파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 시국에서 독립군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와 재산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 시국에서 뭐가 해방되나 싶었는데 지금 문재인 씨 정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만 거기에서 쏙 빠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와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듣고 좋아하는 국민들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 실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번 맞는데 얼마는지 아십니까? 약 4,000원 정도입니다 4,000원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한 개 회사하고만 4,000원짜리 백신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른 회사들 많이 나오는 거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적절한 비율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그 가격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몇 배가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4,000원 백신인 데 봐서 모더나는 한 번 맞는데 3만 원 정도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2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국민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다른 국가와 국민들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백신 국가가 맞춰주는데 왜 대한민국만 4,000원짜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저도 얼마 안되는 월급에 4대분 제가 한 20만 원 떼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4대분만 240만 원 내고 아 1년에 240만 원 내고 내일은 세금이 얼마인데 왜 4,000원짜리 백신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분할지도 않으십니까?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3개 백신 회사와 계약을 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당장 올해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미국 FDA의 승인도 아직 받지 않은 그런 불안전한 백신입니다 그런 불안전한 백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니 여러분들이 좀 뛰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4,000원짜리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백신 맞을 자격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우자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약에 접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는 겁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같이 계약을 한 국가들은 3개 백신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다른 백신으로 바꿔 끼울 수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4,000원짜리 백신만 4,400만 명분 이렇게 다 구입해 놓으니까 별 도리가 없는 거죠 도대체 돈을 어디에 닦아 쓰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하나에 4,000원짜리 백신을 5,000만 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조 5,000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가르쳐 드릴까요?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예산이라고 하는데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000억이 잡혀 있습니다 북한에 1조 2,000억은 퍼줄 돈은 있고 우리 국민에게 2만 원, 3만 원짜리 마치 그 돈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왜 사는지 왜 대한민국에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 어렵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살기 어려운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다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데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니까 이런 형국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춥습니까? 네, 춥습니다 지금 감옥에는 나라를 구하려다가 좌파들에게 음모를 당해서, 모함을 당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사디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래도 따뜻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가족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라 살리려다가 이 나라에 아직 잔존에 있는 동북 세력을 제거하려다가 그 동북 세력들이 한번 데이고 나니까 지금 이 민주당 세력과 사실상 결탁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아무것도, 지금 실체가 없는 최순실 망령을 들고 와서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에 우리 공화당이 당장 지지를 보내거나 표를 주거나 혹은 여러분들 눈에 합당한 정당으로 비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씨처럼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가족을 해치거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영향을 키우고 여러분들 눈에 합당한 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집회에 이어서 이렇게 행진 그리고 2부 집회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구호 한 번 하겠습니다 원자인, 귀리용호, 공수첩박, 국민은 거부한자 거부한자, 거부한자, 거부한자 국민 통제, 독재합법, 공수첩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신반무제, 반문유제, 공수첩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자유메쌀, 독재합법, 공수첩박, 폐기하라 신국좌파, 독재좌파 문재인을 끌어내자 선임경제 파탄에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경제참사 안보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파국제 끝갑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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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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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게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도대체 안희정이라는 충남지사는 선폭행범 아닙니까? 다 못 가 있어요 박원순이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인권변호사 자랑하다가 비서한테 성추행해서 본인 스스로 목숨 끌었습니다 오그론이는 여러가지 구설 나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 돌아서 문재인이 제일 좋아했다는 방역단체자 세 놈이 저렇게 됐는데도 문재인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들 딸들이 그렇게 당하면은 그때도 문재인 잘했다고 박수칠 겁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 문재인 정권은 부도독한 정권 아닙니까? 도대체 김경수라는 자는 백걸 공작에서 도독진 감옥 갔는데 2년 영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재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용기 없는 국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미 지식인들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에 정치인들한테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문재인 정권 제대로 심판하고 제대로 끌어내리려면은 국민들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정 악행을 다하고도 말이죠 아버지 잘났는 조국이 딸 문제 아들 문제 그렇게 떠드는데도 대구 시민들은 입 닫고 정의 있었어요 윤미양이가 유양부 할머니 동원 등치는데도 그렇게 잘났던 대구 시민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잘한 거 없잖아요 사실은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칼 돌고 망나니 창출 쳤잖아요 그래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검찰총장 쪽가 내보내고 자기들 권력 게이트 묻어버리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이 악행을 다하고 있는데도 대구 시민들 입 닫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도대체 뭡니까? 보수의 중심이고 가장 위대한 정의의 도시라고 했던 대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하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불의의 나라 거짓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4년 동안 5분의 겨울 동안 이렇게 투쟁합니다 저 조은진이는 가만히 있으면 4선 5선 국회원 할 수 있는데도 다 버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아직도 우리 공화당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도대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말아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집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경제를 다 무너뜨리는데도 그냥 침묵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침묵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파 독재 정권에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만은 끝까지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한마디 말씀 없이 4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암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매몰한 돈 받지 않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보복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침묵이 대구를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미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4년이 아니라 40년이 가더라도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모든 40만 동지들과 모든 당원들이 함께 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토각 정치 반자유 민주주의 정치 반시장 경제 정책을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공소정법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은 대한민국에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놈들이 문재인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재자에게 말로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독재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 문재인 자파 독재 침북 정권 문재인을 끝장내자 문재인 다시는 대한민국 당의 이문헝하고 폭압적인 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권 문재인과 같은 정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끝장내자 문재인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끝장내자 힘들지만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애국우파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시에서 허가한 100명 미만 99명까지의 집회를 했습니다 언제라도 10만명이 자유의 목소리 투정의 목소리를 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언제라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이 비겁하게 불쌍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복숭거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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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이제 집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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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고! 구! 조! 조! 이상으로 국민충제학부 공격서 너무 불편드 rapper tying 정적 우리와 반대시 이겨라 오예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난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우린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우리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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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